반갑습니다. 박수 한 번 크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저 백댕서가 없어서 혼자 열심히 흔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같이 한 번 흔들어 주세요. 아시겠죠? 몸 풀었어요 지금. 다시 한 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지? 박수가 약했나? 박수 한 번 다시 주세요. 안녕하세요 백댕입니다. 여기 왔어요 사랑이 왔어요 사랑이 왔어요 사랑이 왔어요 사랑 들고 행복을 들고 여기 내가 왔어요 혼자 있나요 혼자 있나요 눈물이 남아요 괜찮아요 내게 오세요 사랑이 왔어요 사랑이 왔어요 사랑이 왔어요 사랑이 왔어요 사랑 사랑이 왔어요 사랑이 왔어요 사랑이 왔어요 사랑이 왔어요 사랑 들고 행복을 들고 여기들아 왔어요 혼자 있나요 눈물이 남아요 괜찮아요 내게 오세요 달콤한 꽃밤은 이 사랑은 아름답다 오늘 오늘 그댈 위한 노래를 불러요 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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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그래 괜찮아요 비우세요 달콤한 꽃밤은 이 사랑은 사랑을 사랑을 사랑해주세요 내게 그댈 위한 사랑이 왔어요 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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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그래 괜찮아요 비우세요 달콤한 꽃밤은 이 사랑은 사랑이 사랑이 사랑을 사랑해주세요 내게 그댈 위한 사랑이 왔어요 사랑이 왔어요 어디까지 왔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더우시죠 네 더우시니까 지금 하시는대로 부채로 박자 잘 맞춰가면서 함께 신나게 한 곡 더 놀아볼까요 네 이러면 사랑아 자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첫 번째로 박수 박수 자 일정 먼저 갈게요 안되요 난 날을 걸 떠나려 한대 네 이러면 사랑이 왔어요 네 이러면 사랑이 왔어요 네 이러면 사랑이 왔어요 사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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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두 번 떠나가지마 나만 두 번 알려받은 다시 나를 찾지마 아 언젠가 그댄 나를 찾는다 해도 그댄 내가 완전 뒤돌아서 그 눈을 볼 수 없으니 자 다같이 첫 번째로 하 자 다같이 첫 번째로 하 아 잘하셨어요 아 잘하셨어요 안돼요 아픈 건 날을 못 떠나면 안 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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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동편 못해 난 절대 볼 수 없어 어허 어허 절대 막 아무리와 이 것도 나만 다 남아 눈둥이 돌아서 후회를 할 거야 그 하늘 기억 속에 너의 이름을 불러도 다시 볼 수 없어 사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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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두 번 떠나가지마 나만 두 번 알려받은 다시 나를 찾지마 언젠가 언젠가 그댄 나를 찾는다 해도 그댄 내가 완전 뒤돌아서 그댄 볼 수 없으니 네 댓글 Gring 네, 여러분 백상미 주행 무대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좀 볼만 하시죠? 선서는 이제 보니까 찬바람도 좀 선언이 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이나 서서 관람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질서정연하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FC 축하시오 남도답사 1번지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소임신은 강진으로 어떻게 자주 오신 편이세요? 어떠세요? 자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고 느낀 게 강진은 도시 전체가 역사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영랑생가부터 다산초당 그리고 고려청자 박물관까지 어딜 가나 배움의 터고 어딜 가나 힐링의 장소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강진 최고죠. 여러분 서울에 사시는 가수가 이렇게 강진을 잘 홍보를 옵니다. 큰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강진 최고! 그런데 역사의 도시이기뿐만 아니라 맛의 거장이기도 해요. 강진 하면 그냥 사람은 간대마다 뭘 고려할 건데 그중에 이제 강진 한정식 하면 그냥 뭐 여기 강진 와서 꼭 이걸 먹어봐야 돼요. 그다음에 사초 개불 개불 드실 줄 알면 개불 한 조각에 소주 한 잔이면 그다음에 해춘탑 아, 해춘탑 강진은 어려워서 아직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연력대가 있는 분들은 이걸 드신 분들이면 그냥 공공을 찬다는 게 해춘탑도 있고 아무튼 강진은 들어가는 식당마다 먹거리가 많으니까 다음에는 제가 오기 전에 밥 먹었는데 그냥 아무 식당 들어가도 밥상이 다 맛있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제가 배가 불렀는데도 밥 한 공기를 다 먹고 왔어요. 잘 알아줬어.